난 지민이가 당연히 너한테 했을 줄 알아 난 지민이는 지원이한테 할 줄 알았어요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어때? 너는 진짜 데이트 해보니까 데이트 자체가 뭘 하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얘기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 진짜 데이트였지 어땠어? 그럼 너는 진심이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야? 안 느낄 수가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보이긴 했어 너한테?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 그래 보이긴 했어